DHC는 화장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일본의 기업이다. 다만 처음부터 화장품이 본업은 아니었으며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연구소를 대상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시작하였다. DHC는 사실은 다이가쿠 혼약구 센터의 줄임말이다. 지금도 출판 번역 분야에서 손에 꼽힐 만한 규모라고 한다. 1983년부터는 기초 화장품의 통신 판매업을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 DHC 올리브 버진 오일을 줄성분으로 한 클렌징 오일을 간판 상품으로 회사가 유명해졌다. 1992년에 출판 및 교육사업부를 설립했고 1995년부터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했다. 통신 판매로 회사가 큰 탓인지 진출한 해외사업부에서도 통신 판매 등의 온라인 판매와 매장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일본 내 편의점 내에서의 화장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영화배급 사업에도 진출했다. 2018년부터는 유튜브에서 극우성향 뉴스 채널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 진출 한국에는 2002년 4월에 DHC 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진출하였다. 진출 초창기에는 TV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쌓기도 했었는데 스베스베 DHC라는 광고가 유명하며 2004년도에는 스베스베 큰 선발대회를 열었는데 4001회 경쟁을 뚫고 윤주희가 우승을 차지하며 김희선과 같이 광고를 찍기도 했다. 한국 진출 당시 김희선을 모델로 기용 이후 윤주희, 윤은혜, 송지효가 모델로 발탁되었다. 2012년 2월 한국지사 광고 모델로 다비치의 강민경을 발탁했다. 2014년 3월부로 애프터스쿨 오렌지 캐러멜의 나나가 새 모델로 발탁되었다. 2018년에는 새로운 모델로 정유미를 내세우기도 했었으나 혐한 문제로 인해 2019년 8월 13일 정유미 측에서 위약금까지 불사하며 모델기약을 해제하였다. 극우 혐한 기업. 일본 국내 비즈니스 호텔 업계의 아파호텔과 쌍두마차를 달리는 극우 혐한 기업이다. 아예 설립자이자 회장인 요시다 요시아키부터가 극우 파시스트의 강제징용부터 위안부 일본 전쟁 범죄까지 모두 부정하고 야스쿨이 참배를 당연시하는 우익 중의 우익이며 DHC 내에서 발행하는 책자나 산하 인터넷 방송국 등에서 매일 하만 패널을 초창하여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서 극우적인 색채가 거의 없는 유니클로의 경우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라는 이유로 불매의 대상이 되고 유니클로 구매 감시단까지 생겨 판매고가 급락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으나 훨씬 이전부터 혐한 성향을 드러냈던 DHC는 조용히 상품을 팔아먹고 혐한은 자국에서만 하는 수법으로 불매운동을 피해갔다. 하지만 2019년 8월 10일 JTBC 보도로 DHC 방송의 역사 왜곡과 혐한 관련 사실이 알려지며 DHC는 불매운동을 넘어 퇴출운동의 대상이 됐다. 기사 SNS에서는 샵 잘가요 DHC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8월 12일 날라볼라, 롭스, 올리브영 등 국내 주요 H&B 스토어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DHC 제품이 대부분 판매 중단됐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기사 모델로 활동 중인 정유미도 소속사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중대한 심각성을 느껴 정유미의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하루 종일 논란이 벌어졌다.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국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주류인의 일부에서는 DHC를 몰지각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DHC의 망언 한국이 멋대로 독도 점유, 유통업계, 제품 철수 DHC 방탄소년단 비하, 누리꾼 분노, 전세계적 DHC 퇴출운동 시작 DHC 13일 한국조롱 방송, 일본 불매운동, 하는 짓 어린이 같아, 논란 일파만파 일본인, 아시아 유일한 유럽인 DHC 회장 인종주의적 망언도 했다. 반일 프레임 참여 후회할 것, DHC 판매처 답변 논란 DHC TV 사과 대신 DHC 홍보 듣다며 아무 말 대잔치 DHC TV 14일 막말, 한국 없다고 곤란해질 나라 없어 이러한 논란에도 DHC 코리아는 SNS 댓글 차단만 한 채 묵묵부답이 했다가 2019년 8월 13일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봉사의 자회사에서 방송한 거라 DHC 코리아는 어떠한 관여도 없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DHC 코리아는 이러한 행태에 반대하고 혐한 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댓글 차단도 해제하고 모든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하는 등 사과문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사고를 친 본사가 아닌 지사의 사과문일 뿐이고 본사가 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본사 역시 반성 없는 태도를 유지 중이다. DHC의 전체 매출 중에 한국 시장 매출의 비율도 생각만큼 높은 편이 아니고 이미 2013년부터 한국 내 판매 부진으로 직영점도 철수하는 등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내 여론 악화에 대해서 그다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반성은 고사하고 그냥 한국 시장 철수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회장 요시가 요시아키의 제일 한국인 비하 일본인으로 귀화했는데 일본 욕을 한다든지 불순물이 집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권, 언론, 법조계, 관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치권, 관료, 언론, 법조계입니다. 국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비 일본인은 필요 없습니다. 모국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2일 회장 요시가 요시아키 DHC 공식 홈페이지의 회장으로부터 메시지 발췌, 현재는 삭제된 상태 일본 주감지에서 와타나베 요시미의 극우정당에 8억엔을 빌려주었다고 수기에 당당히 밝혀서 무리를 일으켜 요시미가 당수직을 사퇴한 적도 있다. 오키나와 화내 헬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폄하하고 돈을 주고 시위자들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장이 제일 한국인이라는 걸 꼬집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연히 진보층은 이 편향적인 보도에 항의하며 DHC 테레비에 방송들이 제작되는 토라노몬 뉴스가 입주한 교도통신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DHC 유튜브 채널 구독자 46만을 넘는 채널의 데일리 뉴스 영상 콘텐츠인 토라노몬 뉴스는 평균 조회수 50만을 넘을 정도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일본에선 야후재팬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시청한다.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내세우나 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뉴스를 다루며 출연진들이 한국인에 대한 증오 발언을 자주 하여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라이브 영상 정지 경고까지 받았다. 오선화도 출연했다. 한때 위성방송 채널로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방송으로 연명하고 있는 미디어 자회사 및 스튜디오 DHC 테레비는 사쿠라 TV 버금가는 극우 성향 비지상파 방송이다. 토라노몬 뉴스 등 이 방송에서 제작되는 시사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극우 혐한 세계 짙으며 주로 짧은 여성 탤런트들을 게스트로 불러와서 극우 성향의 논객들이 뉴스나 시사 문제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송이다. 원래 스카이 퍼펙트 계열에서 채널을 받아위성 방송을 하던 시절에 동시간 경쟁 프로그램인 보도 스테이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방송인데 서비스 물주였던 스카이 퍼펙트에서 패국 조치한 건지 겨우겨우 몇몇 지방 방송국에 방영하고 있다. 도쿄 MX에서는 DHC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였고 허위 보도가 계속되자 직접 제작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DHC 측이 거절하여 결국 2018년 4월부터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로도 여러 지방 방송국들에서 DHC를 퇴출하였으나 DHC 측은 인터넷에서 계속 진실을 알릴 것이라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송의 단골로 출연하는 패널들은 켄트 길버트와 해쿠타나우키가 있다. 거기다가 해모 중국도 드러나면서 일본 남진대학살 부인 위안화에 대해서 암호화폐보다도 격이 떨어지는 어린이 은행 놀이용 장난감던 수준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여성 혐오 논란 이상하게도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팔아먹는 회사가 여협 논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내용은 여자는 임신하면 암컷이다. 암컷은 쓸모가 없다. 는등어의가 없는 무개념 발언 남준협인은 일본 회의를 비롯한 일본 우익계의 주요 논조 중 하나다. 부부동성 폐지 법안 파기나 여성 교육 방해 등 많은 사건들에 연루돼 있다. 이 때문에 진보층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DHC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이에 대항하여 여러는 우익들이 폭발 구매운동을 벌이거나 트위터에서는 DHC 응원이라는 해시태그도 돌고 있다. 당연히 일본의 방통위에서도 오키나와 리버럴 비하보도 이후 DHC의 방송불가 차분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트위터에서는 DHC의 해시태그를 쓸때 비포 해시도 곁들여 쓴다. BPO는 일본의 방통위를 말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